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두 선거의 후보이자 핵심축이었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. 최수현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개혁세력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주최한 선거 패배 원인 평가토론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문재인 정부의 타혜에서 민심 위반과 구도의 문제만 탓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후보의 책임은 명백히 존재한다고.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만으로 다음 대선을 치른다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길을 걷게 된다며 직격판을 날렸습니다. 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이재명 책임론이 터져나왔습니다. 저희 지역에도 오셔가지고 태정동 얘기하고 무슨 얘기만 한 20, 30분 연설을 했는데 20분을 그 얘기만 하고 가시더라고. 아니, 옆에 있는 후보가 다 뜨거워져. 정말 이재명 후보 안 왔으면 좋겠다. 초선 의원들 모임인 더민초도 오늘 토론회를 열어 이 의원의 전대 불출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습니다. 재선 모임 일부 의원들도 이 의원의 불출마에 힘을 실었습니다.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개파 갈등을 유발하는 이러한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좀 더 많은 수의 의견으로. 이재명 의원 측은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지금은 들을 때지 판단을 내릴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. 체레이뉴스 최수환입니다.